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과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과 판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서 명철을 얻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인생에 섬세하게 다가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길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 전하며 생명을 낳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일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 주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 바르게 걷게 하옵소서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 위태로운 일들과 예상하지 못하였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유한한 존재입니다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며 망가지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체력이 너무 약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거나 힘든 일을 주시면 우리는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상황을 잘 살펴주시고 먼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주시고 소망의 골격을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적 양식을 든든히 먹고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것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려울수록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어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참된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묵직하고 무거운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고 가는 건강에 무거운 짐이 있고 가난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살면서 지고 가야 할 관계에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묵직한 무게를 늘 감당하는 젊은 엄마와 아빠들이 있습니다 나이 듯이 년약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느라 무거운 무게를 감당하는 중년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친매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한부의 인생이 되어 힘겹게 투병하며 살아가는 가족을 보며 울고 또 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며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을 경험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년 전 임신 중에 태아의 심장이 멈추어서서 그만하기를 사산한 슬픈 엄마가 있습니다 긴 시간 마음의 소본을 가지고 긴 시간 기도한 후에 다시 아이를 임신하여 조심스럽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헌데 이 아이의 건강이 좋지 못하여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병원에서 검사를 거듭하며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담도 폐쇄증이 의심되어 조용술과 여러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와 아빠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이 가정에 슬픔이 없게 하시고 아기를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요 이렇게 고백했던 타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비난처여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타위 세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높이시는 하나님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날인 오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좌우로 이념으로 가치관으로 또 여러 목소리로 분열된 이 나라를 통합하며 나라의 미래를 반석 위에 내려놓을 이 나라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을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빛나고 일상에서 돋보이는 귀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나라를 주님께서 흥휼히 여기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하여 주옵소서 정령님의 역사심을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여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해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잔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였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숱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둑 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고 온 모임물과 공중에 백백한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는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요하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전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셔도다 이럴 때 요하의 꾸지름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셔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요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하 22장 속에 있는 다윗의 노래 다윗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10편, 18편에도 또 적혀있는 내용이죠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사하게 전개되어 있고 내용도 또 단어들도 거의 유사하게 전개되는 본문이 10편, 18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22장에 소개되고 있는 오늘 말씀과 또 이어지는 다음 이어지는 기도가 계속되는데요 이틀에 걸쳐서 이어지는 이 긴 기도가 10편, 18편과 같이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10편, 18편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승리하고 또 사울로부터 벗어난 그때의 부른 다윗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사무엘을 하는 앞선 이야기 거인족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제 큰 장군들을 물리쳤던 특별한 사건들 4개의 사건들을 이야기한 후에 이제 다윗의 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거인족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아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족속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급하고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큰 장애 요인이었었죠 그리고 또 들어가서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왕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이 진멸되고 모든 영웅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그들이 겁내고 또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들이 모두 사라지는 그런 전쟁에서의 승리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 시키시면서 목표 삼으셨던 그 목표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가난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완전히 그들을 이제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이 다윗의 노래는 여러분이 흥미롭게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대꾸의 방식으로 전개된다고 하는 보통제 수사학적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눠서 지금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본다면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노래로 시작하고 그리고 뒤에 노래로 이제 끝나게 되는 사무엘하 24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우선 처음에는 사무엘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한나의 노래가 한 여성의 노래 비천의 처에 있었던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한 여인의 노래 그러나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역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노래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 이렇게 한나의 노래가 서두를 장식하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의 전주처럼 큰 주제곡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노래였다면 이제 사무엘하에서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사무엘의 탄생 그리고 또 사무엘의 어떤 사역 그리고 또 사올의 출생과 그리고 사올의 또 버려짐 그리고 또 다윗의 출생과 다윗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이 긴 여정을 쭉 설명하면서 설명하고 또 그의 이야기들을 쭉 나열한 후에 또다시 다윗의 노래로 이제 이 사무엘하가 사실은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단순하게 하나의 그냥 노래이기도 하지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한번 읽었을 텐데요 오늘 또 사무엘하를 통해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올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래요 여기서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올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올로부터 또 원수의 손에서부터 완전히 이제 벗어나도록 하신 그날 아마도 초기 다윗이 이제 왕권을 가졌던 아마 그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사올 왕의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완전히 등극하고 이제 대신들을 세우고 또 그리고 이 적들을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쳤던 그와 같은 일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아마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장 그 전에 있는 바로 8장 그 전에 있는 그런 5장이 나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과 연결되면서 아마 그때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노래 불렀던 그 노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의 호칭이 계속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부르고 있는데 10편 18편 같은 경우는 그 앞부분에 하나의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덧붙여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10편 18편에는 이제 앞선 문장으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두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10편 18편은 시작되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생략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호칭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2절과 3절이 그렇습니다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해서 구원하셨도다 2절과 3절에 있는 표현은 우리가 너무 많이 10편을 통해서도 읽었고 또 오늘도 본문에서 읽습니다마는 이 다윗의 노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데요 우리가 이 호칭들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 보시죠 나의 반석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고요 나의 요새이시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그가 도망다니던 그 시절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그가 블레셋 군대와 싸웠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피난을 갔던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이 단순하게 추상적인 표현들이지만 추상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경험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거죠 먼 어떤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는구나 싸움의 어떤 전장에서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내가 피할 반석이단 말은 자기 자신이 어딘가로 숨어 들어가서 들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피할 바위 또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피할 바위죠 또 나의 방패 싸움에서 나갔을 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또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높은 망대 높은 망대 올라가면 전쟁에서 아무래도 상황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또 나의 그에게서 피할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마디로 나를 폭력해서 구원하여 주셨다다 하나님께서 폭력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외울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고백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시는 자고 방패시고 구원의 뿔이고 높은 망대고 피난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이런 고민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냥 구원의 볼, 방패 이거 그냥 다윗의 경험치가 아니라 나의 경험치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앞에 놓고 나의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불러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윗은 한 10개쯤 부른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나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몇 개쯤 될까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 주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한번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서 그 고백 적어도 하나, 두 개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10편, 18편에 있는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한번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레디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 찬송에서도 찬양에도 마찬가지고 매우 중요한 단어는 부르짖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물론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다윗의 이야기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폭력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폭력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무엇을 했는가 그는 지혜를 짜서 전술을 짜서 물론 나가서 싸우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를 내세웠는데 여호와께 아뢰였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 이것이 가장 큰 자신의 전술이고 전략이고 싸움의 방식이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들으시는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였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기서 그 어려움은 그냥 단순하게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라 추상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또 자연의 어떤 웅장한 자연의 모습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망의 물결 사망의 물결이 애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이것도 물이죠 그러니까 사망과 불의의 그러니까 옳지 않음이 그냥 몰려와서 자기 자신을 덮어씌우는 완전히 함몰시키는 수몰시키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아 이거 죽었구나라고 하는 시간 아 이렇게 불의가 이렇게 가득한가라고 하는 이 세상의 불의가 이렇게 가득한가라고 느껴지는 이와 같은 가득 넘치는 그런 시간의 경험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월의 줄 역시 수월도 역시 저승과 같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지옥과도 같은 곳이니까 죽음의 세력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수월이 줄이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이 그러니까 사망이 와서 나를 묶었다라는 것이죠 아 이제 내가 꼼짝없이 죽음의 세력에게 이제 붙잡혔구나 이제는 나는 완전히 끝났구나라고 느껴지던 바로 사망의 올무도 같은 표현이겠습니다 사망이 나를 꽁꽁 애워싸는 아 이제 나는 사망에게 붙잡혔구나라는 그 나락에까지 내려가는 그와 같은 순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환란 중에 여호와께 아래였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 아래였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죠 그렇죠? 성전을 온전하게 지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짓지 못했고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지만 그는 이렇게 성전에서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의 성전, 성막 그가 모시고 왔던 그 언약괴를 상징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에 계시는 어떤 자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에서 한나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사메일서의 중요한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은 한나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는데요 어떻게 내려오시는지 16절까지, 8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콧김을 불어넣으시면서 화가 나셔서 진노하시면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8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룹을, 11절을 보시면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이것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굴은 사람이지만 날개는 있고 그리고 몸은 사자의 몸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신화에 나오는 동물인데 이 성경에서는 천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또 이 그룹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성막, 언약별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고 오시고 그리고 빽빽한 그룹으로 둘린 장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숯불이 피고 있고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나고 그러니까 우레소리가 울리고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16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럴 때 여우와의 꾸질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앞선 것들 다 비슷한데 아주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그림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꾸질함을 하시면서 콧김을 흥이라고 하는 콧김이 불어 넣으시는데 그 콧김 때문에 물이 덜썩해서 위에서부터 밑에 있던 물이 위로 올라와 버리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물의 위치가 바뀌고 있는 홍수가 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인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내려오시고 진노하심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다윗이 당하고 있었던 바로 그 불이 때문에 또 사망에 둘러싸여 있었던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게 내려오시고 진노하심으로 내려오시고 계시고 콧김을 부르시고 그리고 입김을 불어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셨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또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했기 때문이고 기도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들을 또 강한 자들의 압제 강한 자들의 폭력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사망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사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한 우리보다 강한 그 사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무찔러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큰 유비가 이 속에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내려오신 하나님 내일 또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일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한번 서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